다 막혔네? 어떻게 들어가? 다른 입구가 있을까? 일단 근처를 먼저 처리하자 여기 정면에 두 개 바로 불화살 브레이커다 그리고 여기 다리 밑에 하나 있나 보다 하나 맞어? 두 개 같은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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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러면 일단 까마귀를 먼저 뭐야 뭐야 이 키보드 이 총소리는 또 뭐야 왜 안가냐? 연료가 없어? 아, 연료가 없구나 연료 개선은 못했네 어떻게? 연료 있을 만한 곳이 저기에 연료 있지 않을까? 브레이커다 이따 연료로 찾자 여기 감염지대가 어, 등이오 어, 등이오 어, 연료의 등이오 나이스 잘못 건드리면 브레이커까지 온다 어, 아, 등켰어 어, 아, 등켰어 브레이커는 아직 몰라 나가요 나가요 아, 저건가 보네 어디 보자 저 밑에 안 붙었지? 위에도 하나 안 붙은 것 같은데 어, 다 끝났다 그럼 이제 여기만 남았는데 여기를 못 들어가고 있어 천천히 찾아볼까? 분명 들어가는 길이 있을 거야 아니면 이벤트용이라는 건데 시도해보다가 안되면 그냥 철수하자 아, 속을 자네는 먹어야지 이쪽에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를 통해서 가야 돼 여기도 막혀 있었잖아 아까 일부러 완전히 다 막아놨네 다른 길은 아예 없는데 다른 길은 아예 없는데 지금은 아직 가는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가는 곳이 아닌 것 같은데 다음 퀘스트로 가자 여기도 막혀가지고 저 퀘스트 바로 못 가잖아 돌아서 가야돼 어, 한바퀴 돌면 되겠는데 한바퀴 돌면 되겠는데 여기도 막혀있죠 여기도 막혀있죠 여기도 막혀있죠 여기도 막혀있죠 여기도 막혀있죠 여기도 막혀있죠 이거 뭐지? 그렇지 이렇게 돌아서 쭉 내려와 보자 이쪽 길이네 어떻게든 감염 지대를 없애버리고 말겠다 길이 없잖아 와 여기도 막힜있어 그럼 지금 올 데가 아니네 오른쪽으로 가봤자 그럼 일단 연료 채우고 저 캐스트로 가자 나 어디로 왔지? 아 아 아 아 아 잡았다 탱크 이거 필요해 잘 오 앞에 치료제 잘 탱크 자막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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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오른쪽 오른쪽 전혀 안전하게 말해봐. 말해 어디에 있는지 말해. 아마 우리에게는 생활을 해봐. 죽을래. 던지 않냐고. 내가 못 들지 않게 말해.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안 말해. 안 말해. 말해. Shut up! Ah!!! Can you hear me now? Woh!!! Get him the fuck outta here. C'mon! What do you think? Maybe we could turn this in at that Army Cam and get some credits Jesus Christ 그래 빨리 구해줘야겠는데 근데 애들이 너무 많아 일단 잔의 화살로 어디보자 너가 좋겠다 그리고 상황을 좀 볼까 저기 여기 있어 다 정리된 거야? 아니야 그는 마지막으로 그냥 찾아봤던 것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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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망 아 너무 오래 끌어도 안 되는구나 아 처음부터 용서할 수 없다 아 소운 게 없어 빠르게 가자 덤벼 이거 무슨 소리야? 우와 너무 한 거 아니냐? 진짜 너무 한 거 아니냐 나한테만 와 이거 어떻게 이어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쟤네 이 역막탄 그렇지 나이스 연막탄 와 하나 더 있어 아 탄 없어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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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탄 좀 가져올까? 곤초까지 쓰면 어떻게든 되겠지 머리 내밀어 다 못이야 다 못이야 다 못이야 다 못이야 하하 하하 크랙! 렐로! 좋아 가자 그렇지 오우 스킬 포인트 스킬이 많이 쌓였네 더 올려 연료를 채우고 그래 조캐스트를 들렀다 가자 캡틴 히메네즈와 여자들에게 여자들에게 찾아봐라. 코어디넨을 보내줄게요 여기 맞아? 맞네 왼쪽 어디야? 여기 아닌데? 어 탄 좀 채우자 여긴 뭐지? 뭐야? 함정? 우와! 일단 뛰어 아프다 이거 내 마이크야? 뭐야? 오 나이스샷 고처리 충분할까? 아 러너 잠깐 여기 길 끊겼잖아? 그냥 넘어 그렇지 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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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경보장치 유인기 제작용 재료니까 얻어가야 될 것 같아 아 올라가야 되나? 어? 밑에 많은데? 역시 도끼가 최고야 nope, nothing here here we go so, okay, this'll work OK, Napa, somebody didn't know come on, you bitch yes yes, OK I'll just park this anywhere Next. Sarah, are you there? I've got the silicate you requested. Corporal St. John, yes, I'm here. I'm in a meeting with Lieutenant Weaver. Corporal St. John? What are you doing another run for me? Uh, I don't know. Um. Weaver! Corporal, report in to me when you get back to the island. 여기 퀘스트는 끝났고 이제 돌아가면 되나? 나머지는 다 했지? 이건 뭐야? 아 다른 퀘스트가 있었구나 일단 한번 돌아갈까?